저 스턴 처음 입어보는데 소화 잘했나요? 그러는데 잘 입지 않았어? 스턴은 아닌데 후드티에다가 면바지, 팬츠도 좀 통 크게 잘 같고 신발, 스니커스 사이즈도 잘 같고 이 옷 나쁘지 않게 입어 진짜 좀 비싼 옷을 입는 경향이 있는데 잘 입어, 귀엽게 색깔도 잘 맞추고 이런 거는 조금 더플코트에다가 크로스백에다가 커머 프로젝트에다가 미니멀리즘하게 입었고 애가 17살이야 지금 18살인가? 아 2018년 18살이네 나이 기준으로 하면 잘 입어 사진을 좀 못 찍어서 그렇지 그리고 키가 166이었나? 아 진짜 이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진짜 가산점이지 뭐 이런 식으로 대가리 자르긴 했는데 166처럼 안 보이잖아 이렇게 정석으로 입어 정석으로 정석으로 아크네나 마르지엘라나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명품 많이 입더라고 뭘